포인트 14번 인터넷 주소와 도메인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IP 주소 체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IP라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이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할당된 고유번호를 의미합니다. 이 고유번호는 밑에 보시면 예시에 203.246.406과 같은 4단위로 되어있는 주소입니다. 원래 이 주소는 32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8비트의 4단위로 구성된 것이죠. 이 8비트의 4단위는 각각 10진수 정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IP 주소 체계는 IP 버전 6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사용합니다. 맨 아랫단에 보시면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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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4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8비트 한 단위를 옥텟이라고 부르고 이 8비트 한 단위에는 2진수 0부터 2진수 1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8비트 한 단위에 2진수 0이 채워졌을 경우에 10진수로 표현하면 0이 됩니다. 또한 각 단위에 1이 채워져서 1이 8개의 비트를 채우면 10진수로 바꿀 경우 255의 값이 됩니다. 이처럼 IP 주소는 원래는 2진수로 되어있지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10진수 정수를 표현함으로써 10진수 4자리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IP 버전 4의 주소의 등급은 ABCDE 클래스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클래스가 나뉘는 이유는 각 단위당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ABC 클래스는 일반 네트워크 구성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D 클래스의 경우에는 IP 멀티캐스트 용으로써 N본 중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 E는 실험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클래스는 각 첫 8비트 값이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A 클래스의 경우에는 10진수로 표현할 경우 1부터 126자리의 값을 갖습니다. 1부터 126을 8비트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00000001부터 01111110의 값을 갖습니다. 또한 B 클래스는 10진수 128에서 191을 C 클래스는 192에서 223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주소체계로 불리우는 IP 버전 6 주소는 IP 버전 4 주소 공간의 고갈 때문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또한 IP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써 제시되었습니다. 이 IP 버전 6 주소는 16비트씩 8개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16비트씩 8개이기 때문에 총 128비트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IP 주소의 개수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IP 버전 6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광대역폭을 제공하고 보안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입니다. 호스트 이름이라는 것은 숫자 중심의 IP 주소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문자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역시 시스템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도메인은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영역을 말하는데요. 호스트 이름에 사용된 주소 영역을 말합니다. 도메인 이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DNS라고 불리우는데요. DNS는 문자로 구성된 호스트 이름과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1대1로 대응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 DNS는 도메인 이름을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그러한 서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nanet.go.kr 이라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 도메인은 오른쪽 단위부터 왼쪽으로 단위가 더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놓여있는 kr은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1단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이 최상위 도메인은 가장 넓은 영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위 도메인 다음에 왼쪽에 놓여있는 도메인을 차상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2단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에 3단계 도메인, 작은 그룹이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에는 작성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이 작성규칙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이름은 대문자와 소문자 구분 없이 영문자, 숫자,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픈 외에 다른 특수문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쉼표나 밑줄 등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이픈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이 하이픈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처음은 영문자나 숫자로 시작할 수 있고 중간에 하이픈을 넣을 수 있으며 마지막도 영문자나 숫자로 끝나야 합니다. 도메인 이름의 가장 마지막에 놓이는 최상위 도메인의 예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도메인인 TLD에 해당하는 것들로는 .com, .net, .org, .gov, .edu 등이 있습니다. .com은 컴퍼니를 의미하는데요. 영리 목적의 기업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net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관리기관을 말합니다. .org는 비영리 단체를 의미하고요. .gov는 가버먼트로서 미국 정부 기관을 말합니다. .edu는 4년제 대학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최상위 도메인의 예시들이 있습니다. .co가 있는데요. 이 .co는 동일한 성격의 최상위 도메인으로서 .com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o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의미하는데요. 역시 이것과 동일한 성격으로는 최상위 도메인으로서 .gov가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도메인 AC는 교육기관으로서 동일한 성격으로는 최상위 도메인 .edu가 있습니다. .or은 비영리 기관이고요. .com과 동일한 성격의 최상위 도메인으로서는 .org가 있습니다. .url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url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의 약자인데요. 인터넷에서 파일이나 자원이 위치해 있는 곳을 기술하기 위한 표준 형식을 의미합니다. .url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터넷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서비스는 프로토콜 명이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ttp, ftp와 같은 것들입니다. .url은 호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이 호스트 이름이라는 것은 컴퓨터 이름과 도메인 이름이 합해진 형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접속 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접속 포트는 컴퓨터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url의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http가 써있는데요. 이것은 웹 서비스를 받기 위한 url의 예시입니다. 아래쪽에는 mail to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일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먼저 위에 나와 있는 http www.영진.com 그리고 8080이라는 번호가 기술되어 있는 ur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rl에서 첫 번째 http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규약으로 웹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놓여져 있는 콜론 슬래시 슬래시는 구분 기호구요. www는 호스트 컴퓨터 이름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 이름으로써 영진이라고 기술되고 있고 마지막에 최상위 도메인 .com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한 특별한 식별 번호인 접속 포트 번호가 놓이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놓여있는 mail to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자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기술할 때 사용을 합니다. mail to 콜론 한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전자우편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써 포인트 1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